어머, 어머, 윤, 윤정아. 아, 윤정이라니. 공과 사는 구분 좀 하죠, 사둔. 아, 아, 예. 사둔, 어디 쇼핑 다녀오세요? 범은 모르십니까? 그럼. 아, 저기. 아니, 내일 결혼식에는 올 거... 아니, 내일 결혼식에는 오실 거죠, 사둔? 그럼요. 사둔집 1년짓 회사인데 가야죠. 이번에는 좀 끝까지 잘 살아야 될 텐데. 그 집 딸내미들이 워낙 유별나서. 뭐야, 저 언니 왜 또 쇠죽해가지고 사람 염장을 지르고 간대, 진짜? 내가 아니, 재석을? 아무튼 반맛이야. 여고 때부터 주는 거 없이 얄미웠어, 쟤는. 얼굴값 오지게 하는 거지. 미스 춘향 출신이면 다 안 가. 그냥 눈을 아주 요러고 요러고 사람을 그냥 깔고 보고 말이야, 진짜. 아유, 재수탱이. 재수탱이! 그래도 장점 하나는 확실하게 있어서 다행이다. 그래, 장점이 있어, 저 언니가? 준서방, 윤서방같이 이쁜 아들 낳아준 건 진짜 고마워. 그래, 그건 그러네. 유일한 장점이다. 어.